안녕하세요. 오늘 신상으로 첫 번째 착장으로 이렇게 먼저 입어 볼게요. 입고 나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착용을 해주었습니다. 여밈이 끈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랩 형식으로 크로스가 되어서 허리에서 한번 묶어줍니다. 뒤에서 묶어줘도 되고요. 저는 오늘 옆으로 묶어주었어요. 근데 이게 끈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옆으로 묶어줄 시에는 긴 기장을 기준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 선 라인을 정돈해 줍니다. 크롭된 기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이웨스트 팬츠랑 착용해 주었습니다. 이 한 세트 착장 모두 신상 아이템입니다. 상의부터 먼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퍼프 소매가 굉장히 멋스럽죠? 그래서 어깨가 조금 왜소하신 분들이 착용하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오면서 분위기를 줄 수 있고요. 세틴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광택이 살아있어 실키한 느낌을 줍니다. 컬러는 이 베이지랑 블랙으로 두 컬러로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한 사이즈입니다. 프리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긴 앞여밈은 매듭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고요. 베이지 컬러는 화사하면서 럭셔리하게, 블랙 컬러는 매혹적이면서 시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베이지에 블랙을 입었지만 이렇게 블랙에 블랙도 있다가 입어볼 거예요. 그리고 소매에도 개더링이 잡혀 있습니다. 이 어깨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핀턱을 줘서 주름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소매에는 개더링을 주어서 커프스 소매로 되어 있습니다. 단추로 여밈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풀러주었어요. 하이웨스트 팬츠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편해요. 허리에서 딱 잡아주면서 힙 라인을 살려주면서 일자로 딱 내려갔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멀한 룩을 완성시켜주는 하이웨스트 팬츠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의에 연출을 해도 매력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면서 절제된 스타일로 연출해 주었습니다. 이 위에 자켓을 입어주면 더 예쁘겠죠? 그리고 이 하이웨스트 팬츠는 굉장히 주머니가 깊어요. 제가 손이 되게 긴 편인데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주머니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편안해요. 특히 이 몸에 닿는 감촉이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제가 지금 착용한 이 하이웨스트 팬츠랑 이 원단은 만족하실 것 같아요. 민감한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전혀 까슬까슬하지 않고 굉장히 몸에 흐르듯이 부드러운 촉감이라서 스타일리시함과 편안함을 함께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으로 되어 있는 오픈 형식은 이렇게 가슴선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깊이도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좀 가깝게 여면서 매듭을 지어주면 되고요. 난 오늘 조금 섹시하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어깨를 드러내고 가슴선도 살짝 더 깊게 이렇게 연출해 줄 수 있어서 랩 형식의 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블랙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올 블랙으로 완전 시크하게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교차시켜서 이게 되게 길잖아요. 똑같은 길이로 나와서 옆으로 저는 묶어주고 싶어서 긴 쪽을 통과해서 한 번 묶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긴 쪽으로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절해서 딱 묶어주면 됩니다. 짜잔! 올 블랙으로 착용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시크한가요? 시크하게? 올 블랙! 이렇게 같은 컬러지만 다 다른 소재감으로 매칭해 준 거잖아요. 슈즈도 PU 제품, 합성 PU 제품, 이 팬츠는 폴리랑 레이온이 섞인 직기 원단 소재, 이 세팅 원단까지 올 블랙으로 남편으로 착용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나 약간 뽐내고 싶지만 과한 포인트는 살짝 어색하다 싶은 분들은 블랙컬러를 선택해서 이렇게 착용해 줘도 좋겠죠. 골드앤블랙도 굉장히 럭셔리하지만 이렇게 블랙블랙으로 여기 좀 아쉽다 싶으면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블랙앤골드로 착용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블랙이랑 같은 디자인이고요.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슬랙스는 투컬러로 나왔습니다. 블랙앤베이지도 이렇게 착용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주머니가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뒤편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자리에요. 페이크 주머니에요. 그래서 봉합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단추랑 후크,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접 부분도 깔끔하게 바이어스로 테이핑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베이지랑 입어도 굉장히 어울리죠? 마음에 들었어요. 위에를 굉장히 무거운 컬러로 하고 하의를 약간 밝은 톤으로 매칭하면 약간 긴장감을 줘서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상품은 이 착장입니다. 이것도 사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언밸런스한 숄더가 포인트로 목 라인에 여밈이 있습니다. 여밈을 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장이 충분하게 나와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입기에 좋아요. 이 스커트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뒤 혼솔 지퍼로 여밈을 할 수 있고 H라인으로 나와서 딱 힙 라인과 골발라인에 붙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전에 보여드렸던 스커트는 버클 디테일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약간의 이 밑에 힘이 있는 스커트입니다. 살짝살짝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착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착용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착용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착용해도 좋은 스커트입니다. 블라우스와 착용을 하였는데요. 솔리드 폴라티나 자수 포인트의 니트와 매칭해도 좋습니다. 악세사리 포인트 없는 베이직한 라인이어서 허리와 자수가 있는 니트나 포인트가 있는 상의로 매칭하여도 좋은 스커트입니다. 귀걸이도 하나 제가 지금은 이렇게 풀러서 착용해도 돼요. 목에다가 이렇게 착용해주는 겁니다. 풀러서 착용해도 좋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목선을 드러내서 착용해도 좋고요. 아까 제가 행커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스커트는 이렇게 트임이 포인트예요. 귀엽죠? 뒤는 깔끔하게 혼술 지퍼로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양쪽에 허리 핏을 잡아주는 다트 여기는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머니는 따로 없어요. 두 컬러로 나왔습니다. 블랙, 베이지. 제가 오늘은 블랙만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블라우스를 전에 베이지로 소개해드렸어요.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아서 다른 컬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네이비 컬러예요. 약간 실제로 더 보면 보랏빛이 살짝 돌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스커트랑 매칭을 했지만 하이웨스트 슬랙스나 하이웨스트 스키니와 매칭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시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앞 뒤가 똑같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뒤집어 입을 수도 있는데 단추가 있는 쪽을 뒤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밈을 해줬을 때 단추가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 목 초크 포인트가 단추가 뒤로 가게 착용을 해주셔야 여밈을 해주셨을 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버튼이. 풀어서 이렇게 목이 시원하게 길어 보이게 착용해도 좋고요. 목에다 포인트를 주고 착용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아둔 것보다 이렇게 목에다 포인트를 준 게 더 뭔가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목걸이를 한 느낌. 1, 2, 3, I don't know who else to be 4, 5, 6, like they say I can't be fixed 1, 2, 3, your attention's all I need 4, 5, 6, don't let it slip 1, 2, 3, I don't know who else to be 4, 5, 6, like they say I can't be fixed 1, 2, 3, your attention's all I need 4, 5, 6, don't let it slip 그리고 제가 아까 이너로 착용했던 비키니를 벗었는데요. 니플로 이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끈이 보이기 때문에 탑종류 또는 누브라. 저는 개인적으로 니플을 굉장히 선호해요. 간편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포인트만 가리는 니플브라. 지금은 현재는 포인트브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니플브라도 현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이 커포스에도 골드버튼으로 클로징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트윈 포인트랑 이 풀어진 느낌이랑 오묘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특별한 날이나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야 되는 날에는 착용하면 좋은 아이템들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루프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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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